2022 대한민국 주류대상 한국와인 부문 대상에 영월군 김삿감면 예밀와인 로제가 선정됐습니다. 지난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각 주종의 전문가와 관계자, 소믈리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시음회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예밀와인 로제는 장밋빛의 아름다운 색과 특유의 산미, 화사한 향 등이 우수한 와인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2014년부터 9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812개 브랜드가 출품했습니다.